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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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디비아급의 어느 정도 영향과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애플이나 구글, MS, 메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엔디비아 칩을 대부분 쓰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자체 AI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몇몇 회사들은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출연형 AI 칩인 인퍼런시아를 공개를 했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올 5월에 자체 설계한 AI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 생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아마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전용 칩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의 AI 칩 관련돼서는 경쟁이 좀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향후에는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사가 크긴 하지만 향후에는 이제 출연형 AI 관련된 칩의 시장이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같은 경우도 사피온이나 여러 AI 전용 칩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듯이 아마 AI 칩에 대한 경쟁은 지금보다 좀 심해질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현재 AI 칩 관련된 회사보다는 아마 HBM 관련된 그런 회사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BM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텐데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규모라든지 현재 추산되는 금액 자체가 있습니까? 현재 추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HBM AI 관련된 시장이 얼마만큼 클 거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AI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기업,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 구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HBM 시장이 전체 시장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아직도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디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전체 디뎀 시장에서 20에서 30% 정도까지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HBM 시장에 따라서 이런 점유율에 따라서 기업들의 디뎀 전체 시장 점유율도 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I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HBM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뎀 중에서 좀 이렇게 AI 칩이 활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디뎀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고용량, 그 다음에 고속의 데이터 처리가 불과 피한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HBM 계열의 그런 디뎀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HBM 3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게 SK하이닉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시장 점유율이 30%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러면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 2위로 다시 회복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HBM 3에 조금 상용화 늦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기존의 44% 가까운 시장 점유율에서 40% 이하의 시장 점유율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4%대의 그런 시장 점유율에서 30%대의 시장 점유율로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크게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금 나오는 그림은 조금 바뀌었는데요. 지금 2분기에 보시면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마이크론이 아니라 SK하이닉스고요. 그다음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게 마이크론이니까 그런 점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삼성전자가 하반기 이후에 HBM 3에 대한 디렘을 양산이 본격화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시장 점유율이 40%대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에 HBM 3 같은 경우는 다음 버전인 다음 HBM 2나 HBM P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 버전에 대해서 내년에 상용화가 될 예정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게 되면 양 회사 간의 이런 HBM 3에 대한 그런 경쟁은 지금보다 좀 격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보니까 어제 나온 시장 조사업체 같은 허가 어제 관련된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HBM 시장 규모가 지난해에는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대였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연평균 36% 넘게 성장할 전망이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고 일단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목표를 시장 점유, HBM은 나중에 30% 정도까지 예상을 하니까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최소한 몇십조 단위의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기업 합쳐서 어쨌든 간에 전체 글로벌 HBM 시장에서 점유율 자체가 5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주식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 보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에서 가장 관심 있게끔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 소부장 관련된 기업도 같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HBM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의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몇 개 종목을 제가 추려왔는데 그 중에서 먼저 TF2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공적인 웨이퍼 검사 장비, 그 다음에 패키지 공정형 검사 장비도 모두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비매물이 관련된 매출 비중이 좀 더 크긴 하지만 매물이 관련된 비중도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의 상반기 실정은 전체적으로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전방산업인 반도체 수요가 상당 부분 둔화가 되면서 가치 실적도 둔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HBM3나 아니면 DDR5와 같은 첨단 그런 고성능 제품에 대한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관련된 제품의 공급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대표적인 검사 장비 업체인 ISC 같은 경우에 최근에 SK그룹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쟁 업체인 삼성전자에서 ISC 제품을 물론 현재 많이 쓰고는 있지만 향후에는 점차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면 이런 SK와 상대적으로 관계가 없는 TFE가 상대적인 수혜가를 입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도 좋은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는 한 3만 5천원, 그 다음에 목표가격은 4만원, 그 다음에 손전은 2만 7천원 정도에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어테크닉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레이저를 활용한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저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미세공정 관련된 분야에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PCB 같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테크닉스도 상반기 시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HBM3와 상용화에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고성능 장비일 경우에는 좀 더 미세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장비보다는 레이저 관련된 그런 장비들의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어테크닉스 같은 경우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한 28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사거래일 연속 지금 한 9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면 한 13만 주 정도 매수할 만큼 기관 외국인이 꾸준한 관심사항을 갖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18만 원 선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22만 원, 손절은 15만 원 정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텍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디스펜서나 반도체형 레이저 본딩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텍 같은 경우도 레이저 본딩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 본딩 장비가 지금 엠코와 기존의 독점 관계였다가 이게 독점이 풀리면서 다른 반도체 업체에도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TSMC가 관련된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TSMC로도의 장비 납품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관이 사거래일 연속 한 7만 주 정도 매수했다라는 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정도 5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6만 원, 손절은 4만 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기업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TFE, 두 번째는 EO테크닉스, 세 번째는 프로텍인데 그렇다면 대형주를 조금 더 짚고 갈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살짝 좀 비유를 해볼게요. HBM의 일단 비중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생각보다 흑자 전환하는 시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 반대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HBM 비중이 일단 SK하이닉스보다 적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디렘이라든지 그쪽에 재고가 많이 쌓인 상황이거든요. 일단 두 개의 기업을 실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그거는 일명 타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영업 흑자 전환이 아마 좀 더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HBM3가 기존의 디렘에 비해서 수익성이 10배 가까이 높은 그런 제품군이기 때문에 물론 매출은 크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익성에서 차지하는 부위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렇게 삼성전자가 시장에 같이 HBM3를 NDB에 지금 SK하이닉스에 독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약세했었던 이유가 향후에 매출이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HBM3가 새롭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지금 랜드나 디렘에 대해서 재고가 상당 부분 크게 있고 그 재고가 소진되는 속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런 HBM3에 대해서 매출이 나온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실적이 확실히 지금 당장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이나 다른 IT 제품들의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로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